해외 앱스토어에서 단 5일만에 200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던 유명한 게임 트레인컨덕터의 후속작 트레인컨덕터2가 등장했습니다. 이 게임은 미대륙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요. 처음 시작하시면 어떻게 열차를 운행하는지에 관해서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게임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. 1, 2, 3번에 철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때 경적 소리를 울리며 기차가 등장하게 되는데요. 기차의 앞에는 숫자가 적혀있습니다. 그 숫자는 기차가 지나쳐야 할 철로의 숫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. 다른 철로에서 등장한 기차를 손으로 드래그해서 같은 숫자의 철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다른 조작 없이 손으로 드래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서 더욱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연습게임이 끝나셨으면 지도로 나가기를 선택하시고 마이애미를 시작으로 열차를 운행해주시면 됩니다. 첫 게임을 진행시키는 마이애미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잠가져있던 다른 지역이 하나씩 열리게 되는데요. 각 지역마다 게임의 형태도 달라지고 배경도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간단해서 흥미를 이룰 수 있는 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해주는 것 같네요. 게임을 하던 도중 기차들끼리 충돌하여 게임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. 여기저기에서 마구마구 기차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하나 싶으실 텐데요. 교차에서 지나쳐야 하는 기차 중 하나를 한 번만 터치해보세요. 교차에서 달려오던 기차들이 충돌하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페이스북과 연계되어 있어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한 뒤 게임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점수도 비교하고 글도 남겨보는 등 다양한 재미를 느껴보세요. 여러분 트레인컨덕터2와 함께 오늘은 기차를 요리, 조리, 운행해보는 기관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?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T스토어에서 트레인컨덕터2를 검색해보세요.